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여당도 규제 완화로 기조를 바꿨습니다. 현행 은행법에는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율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로 제한돼 있습니다.